제외동포재단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주간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3급 이상 소지자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학사과정 40명과 석박사과정 40명 등 총 80여 명을 선발하게 될 이번 재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신청은 4월 13일까지 벤쿠버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지원서 및 구비서류 안내, 지원 내역 등 장학생 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재밸동포재단 웹사이트의 공고문 또는 벤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의 선발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